오늘 배우고 왔는데, 예습하고 왔는데, 시켜서 주셔가지고 원래 알았다, 볼꽃이 뭐예요? 아, 이건 몰랐어 아니요, 저는 엔디가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선생님, 그때그때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뭐 먹을지? 아, 겉맥주 겉맥주? 잠깐만, 내가 먹을게 제육볶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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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옮아주고 가야돼 아! 옮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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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잠시 왜요? 아아! 이거! 이거! 아아! 이거! 이거! 이곳에 대한 편의점 줄 알았지? 나와 이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